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널 어딘가 멈춰있어 조용한 방향이 자체만을 머무르다 가도 나의 소리은 이 자리에 이렇게 난 무심한 표정을 지지 않아 자신을 들떠있는 마음을 숙이고 있어 그대가 내 옆에 가는 눈을 주고 그대의 머물별 나를 스쳐 보고 있는 걸 하나 그대가 가득해 그대가 가득해 불장은 선명해지로 다시 한턱대게 흘러 이렇게 난 무심한 표정을 지지 않아 자신의 나의 들떠있는 마음을 숨기고 있어 그대가 내 옆에 가는 눈을 주고 그대의 머물별 나를 스쳐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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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의 머물별co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